네 여기는 미국 로션제스입니다. 토요일 6월 10일 오전 10시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민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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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아시는 분은 끼키 아시죠? 내 본기자와는 35년간 인연이 깊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늦게나마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코레타운 새누리교회 새누리교회에서 장시후 장례회배가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민병수 변호사 변호사들 수백명 수천명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할 수 밖에 없는 민병수 변호사님 변호사에 대해서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묶어서 말씀을 드려면 한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부인 와이프가 우리 민병수 변호사님 우리 코레타운에서 특히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앞장섰고 변호사비도 받지 않고 변호사비도 받지 않고 도움을 줬던 이 고마운 분 이 고마운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병수 변호사님 떠난 오늘 이 시간 우리 LA 많은 인사들이 정말 많은 인사들이 애도를 표시하며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수 변호사님 지금쯤 참고해가 계시겠죠? 본 기자와는 유독 관계가 돈독하여 잊지 못하는 민병수 변호사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민병수 변호사님 장례식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것으로 눈물을 흘릴 것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후 진행될 장례 예배 장례 예배, 장례 예배 우리 민병수 변호사님을 가시는 길을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병수, 민병수 변호사님 다시 만날 수 없는 민병수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환생하기를 바랍니다.